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07시 20분 입니다 아 오늘 새벽 일찍 또 냉해가 왔기 때문에 냉해피해가 있나 없나 현장 확인차 잠깐 들려봤습니다 역시 나와 보니까 냉해피해가 살짝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네요 꽃이 온 잎파리가 좀 탔죠 잎 끝이 좀 갈변되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냉해피해가 조금 있는 걸로 보입니다 꽃은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잎파리가 그런 증상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약한 잎 위주로 잎 끝이 탔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전부 다 그렇네요 보니까 자 요렇게 탔습니다 오글오글하게 쪼글쪼글하게 잎 끝이 노랗게 색깔이 변했습니다 자 요게 현재 실제 안에 꽃이 정말 죽었는지 여부는 제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꽃은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아직 몽으로 장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잎이 살짝 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글오글하게 이렇게 피해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활력이 떨어지죠 저한테 현재 댓글이 많이 들어옵니다 카톡 또는 문자 또는 영상의 댓글을 통해서 제가 분명히 그 영상 안에 어떤 어떤 약을 치고 뭐 때문에 치고 설명을 수차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스킵 스킵해서 보다 보니까 제 영상은 그 안쪽에 있는 거를 만약 5부이다 또는 8부이다 10분이다 영상을 다 보셔야 제 설명 전체를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특별한 계획 없이 쭉 설명하다 보니까 그 중간중간 안에 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걸 보셔야 되는데 이 중간에 건너뛰기를 하시다 보니까 주요한 내용들을 빠뜨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는 어떤 약을 쳐야 되고 뭐 때문에 쳐야 되고 양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늘 나온 거는 제가 아침 일찍 나온 거는 오늘 새벽 일찍 냉해가 왔기 때문에 어떤나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냉해 피해인데 저 꽃을 꽃 속은 아마 별반 무리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뭐 원래 이 하고 난 다음에 요건 액화기 때문에 다 따겠습니다 보통 뭐 한 이틀 정도 지나봐야 그 안에 암술이 죽었나 살아나를 우리가 모두 판별이 가능합니다만 그냥 액면상 봤을 때 이렇게 꽃이 보면은 이파리가 갈변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확실히 냉해는 왔다 왔는데 이 피해는 있긴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 안에 요구하는 그 안에 꽃잎 속에 있는 거 요도 이렇게 보시면은 밑에 화탁 바로 위에 보면 여기에 갈변된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가 요런게 이제 동네 그 나중에 동록 피해 오는 거죠 제가 꽃잎을 갈라보고 있습니다 안에 보면은 이 냉해가 이게 본동적으로 요 안에 그 암술이 있네요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요 안에 암술이 암술은 현재 노랗게 정상입니다 현재 정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개화전에는 여러분들이 이 벌 수정 능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바스타 또는 건사미 글리포세이트 이런 제초제를 다 이 토양에 뿌려 가지고 민들레 이런 잡풀을 다 죽여 줘야 됩니다 그래야 벌이 날아 와 가지고 온전히 사과꽃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화전에는 주로 우리가 치는 건 겨울에 월동충해 그러니까 깍지벌레 또는 봄에 나오는 진딧물 그 다음에 이 불안병 월동균 부패병 이런 것을 잡아주는 게 배풀화입니다 그 다음에 살충제는 충메리 한병반 또는 드스반 한봉반 또 거기에다 진딧물이 얼마 전에 발견됐죠 4월 1일자로 제가 아주 막 덕실덕실하게 발견된 게 있습니다 그 정도 눈에 보이고 예측 발견됐다면은 거기에 별도로 모스피란 또는 코니도 수화제를 별도로 한병 더 여셔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성장촉진, 양분을 도와주고 신초정개, 꽃대 활력을 도와주는 아미노산 제재로 만든 제품이 있습니다 많은 이상 이만합니다 거기에다가 연면시비용 붕산, 붕비, 붕소죠 그걸 추가로 가용하셔가지고 같이 혼용 살포하시면 상당히 도움되고 또 개화기 중에는 또 활력촉진, 꽃이 필 때는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잎을 통해서 측면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양분을 그래서 뿌리에 양분만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특히 작년에는 갈반이 심했기 때문에 저장양분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측면 지원, 연면시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개화가 한 20-30% 됐을 때 아미노산 제품 또는 지대가 낮은 데는 포미나 한 반 병 정도 해발 높은 데는 포미나 치면 안되죠 거기에 트리그비 또는 포르테-S, 제가 포르테-S를 많이 강조합니다 왜? 제가 지금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제가 합니다 제가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만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경험상 많이 했던 거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포르테-S를 단용 살포 개화가 30% 됐을 때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도 홍도인데 홍도도 보면 작은 이파리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잎이 쪼글쪼글합니다 그래서 이게 냉해 피해를 받은 증거되고 다 그런 건 알겠습니다만 지대가 낮는 쪽에 찬 공기가 머무르는 지역 정체되는 지역 가시면 확인 가능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 꽃을 보셔야 돼요 꽃 안에 있는 이 암술이 별 문제없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제가 다시 화면을 돌리고 난 다음에 지금 손톱으로 혼자 촬영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제 방송을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들어가서 손해 볼 게 없습니다 항상 이걸 같이 공유해서 공유 공유하는 차원에서 보시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 여기 안에 갈리변되었으면 냉해 피해인데 수정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암술이 노랗죠? 노랗습니다 현재 봤을 때는 안에 있는 우리가 원하는 암술은 피해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럴 때 보세요 이런 상태에 잎이 쪼글쪼글 할 때는 한번 작물이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예측을 해 가지고 암유도산하고 붕산을 같이 혼용해서 살포해 달라는 말이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큰 무리 없이 용농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아침 일찍 냉해 피해 현장 얼마나 피해 있나 없나 암술에는 과연 피해가 있나 없나 현장 확인차 새벽 7시 20분 아침에 들려왔습니다 자 사각콜라TV였습니다